프리 부장 배너 납축 덱 해야지 백다 태워야지 백다 태워야지 백다 태워야지 백다 태워야지 그만해 벽돌 의구부적 벽돌 플러스 벽돌 선택지가 정말 많군 아까베코 염타 복수 Impf cr 을 환하게 합니다 왜케 환함 과연 바람 난기 난긴데 타락쓴? 난기기 이건 대학살 하하 불탄을 깎아 고통 기사로 태워 뭐야 이거 기사로 태워 너무 거지 같네 진짜 개 같네 아 나이씨 개 도라이겜 기사 둘이 같이 잡히지 말라고 내 게임 맞냐 이거 지불 발굴 쓸데 없는데 배팅 왜 저래? 28대 70이야 역배 스네 코 무짜지? 스네코 지불로 다 때려잡으면서 파밍을 할까 아아 타락님 타락님 기회 한번만 더 주세요 미안해 내가 내가 잘못했어 제발 를 없애락님 이것은 아이아네 사실은 그가 아이아나 눈물이 영향하라 절망 정화 몇뒤여 겁나세네 똥꾼기 똥꾼기 불타내는 고구마 무감갓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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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불 지옥불붐기 재물 쓰냐 까짓거 한번 써보죠 와 심노산 육 삐노산 쾌 김노삼 공카 다 빠졌다 불풍기로 잡아라 이렇게 다 태우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불풍기로 잡아라 아 100 00 부지어 핸즈업 아이씨 이딴걸 유부리라고 1 2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된 책 나부랭이가 뭘 맞았어야겠어. 스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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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카베코 지옥불 진짜 꼭 시원하네 이게 게임이지 헐 지옥불 개좋아 병제물특 3코인 왜 진짜야 아카베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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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 나 이 정도면 초커도 괜찮겠는데 반구납시다 바리케이드인데 반구가 뭐용이라며 이제 스파게티 만남 기생충 먹으면 피 6차는데 뭐 소금 살까? 어둠이랑 사축류 주술사 생각하면은 어둠이 더러운 어둠이 어둠이 족쇄 병법서 병법서 병법서는 항상 쓰긴 쓸거같네 병법서 병법서 달다 정말 달다 병법서 아니 삽단 Бы 피크 으 아이 아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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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시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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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 할 수니라 사시니라 사시니라 아구아구 석재 달력은 이미 설이었다 격돌 땡꽃 때문에 참는다 맹고 선택지가 정말 많군 아구아구 But 탑 탑 탑 탑 탑 어흐 무 무 무 무 무 달팽이가 곧돌다가 행꽃 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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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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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 hmm 지옥불 막는 솜씨가 뛰어나군요. 아씨 진짜 씨불 갈기고 싶네. 찍고 어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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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3100은 넘을 듯? 헉 딱 11점 넘네 1 1 1 1 1 2 1 2 2 1